얘들아 왔니? 문쌤이야 너희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가채점을 하고 있거나 끝냈을 텐데 일단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 고생했다 너희들 모두 대견하고 정말 자랑스러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수능이라는 인생의 첫 번째 큰 사이인 거잖아 그 산을 넘은 너희들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이제 가채점 결과를 보면 가채점 결과가 내 예상대로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더 잘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예상대로가 아니고 더 낮게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야 괜히 자착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다 잘 본 학생들은 이 영상 그리고 못 본 학생들은 이 영상을 봐줘 너희들 위해 준비한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다 내 인생은 쓰레기고 난 망했어 난 그냥 내 인생은 인여인간이야 하는 애들은 이 버튼을 눌러라 고생했어 알았지? 안녕